바른 교육, 의로, 기술, 인재, 육성, 학교, 어떤 인재 양성할지 들준비, 알류, 레디, 기계, 좋습니다. 전기, 좋습니다. 화봉, 좋습니다. 건축, 도목, 좋습니다. 모두 다 좋습니다. 꿈도 찾고, 재미도 있는, 여기는 울산 공고, 울산. 공고로 공고고, 공업, 인재 양성하는, 여기는 울산 공업고. 스마트, 그림, 계속한 학교, 추억부터 진학까지 모두 가능, 맛있는 급식, 다양한 활동, 여기는 울산 공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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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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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미래가 다다다다, 이렇습니다. 자신감, 오케이, 제품도, 오케이, 학교, 분위기 모두, 오케이. 원하는 건 모두 다 가능하지.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꿈이 이뤄지는, 여기는 울산 공업고. 아, 좋아. 아, 좋아. 언제까지? 초록까지. 울산 공고, 울산 공업고등학교, 웰컴. 울산 공업고등학교가 궁금하다고?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할게. 잘 따라와. 먼저, 1교시는 전공 수업이야.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지금 배우는 것을 나의 미래와 연결해가는 중이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인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수업이야. 나 스스로가 궁금했던 점을 알아가는 배움의 기쁨과 성취감도 얻게 돼서 두 배로 즐거운 것 같아. 더 많은 시간을 배움에 투자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며 안목을 키워가다 보면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전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우리 학교 급식.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반찬이 나올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야. 점심도 먹었고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먼저 도제 과정이 있는데 울산에는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 가서 실무를 배우는 과정인데 도제 과정을 마치게 되면 기술을 배우던 회사에 정식 취업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텍 연계 과정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할 수도 있어. 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 학생, 학교, 3자 간의 채용 협약을 맺고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프로그램이고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은 울산과학대학 실내 건축 디자인과와 연계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울산과학대학에 별도 전형으로 입학하고 협약된 기업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야. 어쩜 우리 학교 앞으로 더 더 좋아지는 거 알아? 울산공업고등학교는 1937년 개교일에 현재까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울산 지역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랜 학교 역사만큼 학교의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불편했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학교 건물을 신축해서 2027년부터는 최첨단의 시설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 너무 기대가 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관련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어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에 뜻이 맞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활동할 수 있어. 지친 우리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감과 인성을 키워가기도 해. 저녁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한 열정은 대단해. 우리 학교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와 연계한 취업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어. 꾸준히 영어도 익힐 수 있고 체계적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호주에 정착한 선배들도 많이 있어. 대학 진학을 원하는 친구,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취업을 원하는 친구는 진학반이나 공채반에서 대학 진학 또는 공채 준비를 위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오랜 전통만큼이나 축적된 취업 노하우 덕분에 우리 학교는 진학과 취업, 둘 다 단 한 학교야. 현재의 내 모습보다 졸업 후 발전한 내 모습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이유이기도 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자격증에 관한 방과학 활동 기능생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전공적이 너무 재미있었고 더 많은 이론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장점으로 살려 4년제 국립대인 경인산국립대학교의 특성화고 전형으로 쉽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론보다는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전자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울산공구 전자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교의 교육과정도 잘 되어 있었고 기능연구생을 하면서 조금 더 전자에 대한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성화 전형을 통해 동양미래대학교 로봇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공구 자동화기획과에 입학을 하니 취업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2학년부터 도제를 2년 동안 하면서 학교 수업과 회사 실습을 같이 해왔습니다. 졸업 후 바로 3월에 도제를 했던 코리아 PNC라는 회사에 정식 취업을 했고 울산과학대 생산기획공학과에도 입학을 해 경제적 자립과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생활을 만족하고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 안에는 전부 다 있어 모든 직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과 현장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미래가 실현되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학교 여기는 울산공업고등학교야 울산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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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